우리 조기준 회장님이 경북지방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고 또 향우시고 한데 회장님 개인의 사업보다도 향우 기업인으로서 남해를 바라보고 또 남해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게 많을 건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. 남해의 사업주소 중학교 들어가고 사회에 나왔습니다. 그동안 제가 밖에 생활을 하시고 특히 지역적에 고향적에 관심을 못 가지고 사실입니다. 이번에 윤석열께 제가 밖에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있어서 남해의 이동면에 약간의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. 그 찰나에 또 보니까 남해 경제사력이 또 공격이 된다니까 이제서 그렇게 아마 남해 경제의 강전에 보이고 싶어가지고 참 들어갔습니다. 와보니까 그것도 없습니다. 그것도 못다운 지역사회에서 객시키만 가보겠습니다. 거기 나들 보면은 다 어렵습니다. 저도 백기 나가자 하는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고하는지가 힘들었고 백기 나가자 아까 불사람이니까 저는 몰랐지만 어느 대권이 적지 않습니다. 저 한번만 힘을 다닌 것까지 아니고 지정적이었습니다. 다른 어떤 정액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나 불러가지고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